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쟁 듀오 뮤이스트입니다 아쟁은 중저음의 묵직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요 또한 해군 못지않게 고음의 매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뮤이스트는 아쟁의 신선한 매력 그리고 새로운 매력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인데요 저희 일찍 곡의 모든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저희는 청각적인 즐거움도 물론이고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영상효과, 조명효과 등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조합하여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해드리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얼씨구야를 작곡하신 김백찬 감독님, 이진희 감독님과 함께 2집 앨범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쟁 듀오 뮤이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쉽 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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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